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제주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육세 추가세수강 국고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정부의 추경광연계 허용 코로나 대응사업 위주로 팬성허기로 허여진냅니다. 경호곡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소상공인광, 문화예술광, 관광분야 활력재고에 중점을 둘 방침이 된 거랍니다. 제주도는 오는 9일 고장 예산요구를 바당 실무 심사를 헌후제 26일부터 시작하는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오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다음 돌 3일부터 15일 고장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실시허기로 하였다. 감사 대상은 제주도 개발공사광, 제주관광공사, 에너지공사, 테크노파크광 제주연구원 등 공공기관 12받딘디양. 감사위는 지난 2019년 말부터 너문외과장 1년 동안 진행된 신규채용광 정규직 전환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오다. 감사위는 너문외에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감사를 진행하여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하고 제주도의 행정처분을 통보하여 쨘 고람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수산물 소비인식 조사가 진행된 된 고람사. 제주도의회 의원연구 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이돌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돌린 제주수산물 소비인식도 조사 학술 연구 용역에 들어간 된 후염신디양. 이번 용역에서는 분야별 인식도를 바탕으로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책 등을 마련 얻긴 고람사.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이번 연구 용역에서 마련된 정책을 제주도에 제시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 얻힌 고람사.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안서를 반려한 가운데 제주도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공고허연 도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지나.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에 제주 제2공항을 포함시켰다. 경호국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안전과 시설 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공항 추진 방향을 검토허킨 고람사. 경환한 제주도는 오는 18일 고장 제주도광 행정시, 성산읍을 통하여 접수된 도민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오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너무덜 제주기점 항공팬광 이용객은 너무네보다 몬땅 늘어진 거람사. 한국공항공사가 걷는 걸 보단 너무덜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기는 만 소천여 팬으로 너무네 곧등 기간보다 15.3%가 증가하였다. 너무덜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도 전년보다 200만 명이 늘어난 230만 명으로 집계되어 신디양, 이치루칸 증가세로 너무덜에는 전년보다 13.4%가 증가한 관광객 111만 6천여 명이 제주를 댕겨가진 햄시다. 강렬 한 번 먹어봅시다. 호클라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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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클만큼이란 뜻 아닌가요? 호클라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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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클라카 조그마한 고추가 맵나, 조그마한 고추가 맵다 할 때에 호클락포다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 선물 너무 호클락하게 샀나?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나요? 우리 선물 너무 호클락하게 샀나 하는 말은 너무나 활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호클락포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다든가 분량이 적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선물의 분량이 적은 것이어서 호클락하게 샀나 하는 활용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르라가 무슨 뜻일까요? 고르라 하는 말은 아래가 붙은 고르라이기 때문에 말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어 말하다 하는 말이 해당되는 제주어는 곧다, ㄷ 바칭이 곧다이기 때문에 ㄷ이 ㄹ로 변해서 고르라라고 말해줍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의 신사억을 짓진 허연한 제주도개발공사 계획이 무산되었으다. 경헌한 개발공사는 제주시 동지역광 조천읍에 연면적 9,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이신 규모의 후보지를 오는 20소일 거장 공모하옵소다. 개발공사는 화북상업지구 안니 호텔 부지에 입주할 계획이란 하신 뒤 너무돌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는 안된 거래인 거랍니다. 경헌한 제주시는 수철에 매각에도 주인을 쳤지 못한 화북상업지구 호텔 부지에 호텔광 주상복합 건물을 지술 수 쉽게 용도를 변경하여 일름인 다음 떨란이 매각 공고를 낼 거랜 거랍니다. 클린하우스 무단 투기광 주차단속을 허전 설치된 CCTV가 앞으로는 범죄예방으로도 활용될 것담수다. 제주도는 도내 주차단속 CCTV 1,500여 대광, 클린하우스 CCTV 2,700여 대 중에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지점을 선별러용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허캔고람수다. 경헌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난 범죄예방 CCTV 공급이 확대됨인 생활안전망이 더 강화될 것담수다. 올 리 상반기 제주지역에서 육아휴직을 헌 직장인 니맹 중의 혼맹은 소나일행고람수다. 제주도가 굳는 걸 보단 제주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759명 인디양, 이 중에 남성휴직자는 전체 25%인 190 혼맹이라는 함수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7년 10%에서 너무네 27%로 해마다 증가허염증고람수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오크다. 페난들러십사에.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오크다.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오크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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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고정오크다.